새로운 볼거리와 정보를 만나는 시간 매일 저녁 7시에는 투데이 세븐 투데이 세븐에서 야심장에 마련한 와우와우 시기록 대 발견 여러분들에게 전북 최고만을 선정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정용씨 도대체 하우 어떻게 최고를 찾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와우 전라북도 최고의 MC 바로 임정용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은 저 혼자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객관적인 확실하게 인증을 해주실 전북 최고를 인증을 해주실 아주 귀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유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어디서 나오셨죠? 아 저희는 한국기록원에서 나왔는데요 저희 한국기록원은 우리나라에서 각 모든 분야에서 발생되는 최고 기록을 모아가지고 그 기록을 정리를 하고 그 중에서 우수한 기록은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의 등록을 추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분이십니다 철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증 철저하게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가 좀 이렇게 의상을 좀 새롭게 변신을 해봤는데 어떻게 좀 어울리지 검증 오늘 의상 컨셉이 약간 좀 덥게 덥게 사실 힘듭니다 못 느는데 땀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땀 멋을 내야 되니까 이 와우하우 신기록태 발견은요 제이티비 연주방송과 한국기록원이 공동으로 전북의 최고만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인증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준비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누구죠? 나름대로 확실한 검증 넷! 검증 받지 못한 그들이 떴다 도와줘요 검증맨 바로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 검증맨들입니다 일단 다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아직 그 오늘이 처음이라 잘 안 맞아요 걱정 다 맞췄는데 양말을 아직 못 맞췄습니다 양말을 양말을 또 안 신고 있고 신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각오로 우리 열심히 임해주시겠습니까? 전국 최고를 찾는다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검증맨입니다 파이팅! 우리 검증맨들입니다 아주 능금한 모습인데요 우리 검증맨들 다 같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증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안 맞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앞으로는 잘 하겠죠 알겠습니다 기도겠죠 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도전 종목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약 6천 년 전 이집트 무거운 물건을 보다 쉽게 옮길 수 있도록 고안된 동그란 모양의 이것이 발명된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발명품이라는 바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수레를 꿈꾸던 인간의 희망은 드디어 실현됐다 프랑스 퀴뇨의 증기차를 시작으로 무수히 많은 자동차들이 개발됐고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자동차들도 등장한다 기내 수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작다고 기록된 자동차에서부터 수영장에 침실까지 딸린 세계 최장 길이 자동차는 총 길이 30.5m의 바퀴소가 무려 26개나 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처음 선보인 것은 조선 후기 최초의 국산 자동차인 시발자동차를 시발점으로 자동차 산업은 급속하게 발전했다 자동차는 한때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잡기도 했으나 점점 대중화 산업화가 되어갔고 1인 1차의 자차 시대가 열린 오늘날에도 자동차의 발전은 그 끝을 가늠할 수가 없다 뭔지 알았죠? 저는 느낌이 파가왔습니다 어떤 느낌이요? 차감차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령차 가장 오래된 차를 찾는 거죠 조금만 맞았을 수도 있는데 방향을 잘못 짚었어요 차에 대한 예정이 남다른 분과 그 차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저죠 저는 제 차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I love my car 탄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차랑 함께한지 1년? 1년이면 저희 와우와우에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래요? 차를 오랫동안 갓 탄 분과 또 그 차를 찾아가는 거라고요 한 차를? 네 오랫동안? 네 한 5년? 아니 그 정도도 아마 안 될걸요 더 오래됐을 거예요 10년? 글쎄요 지금 오늘 우리 전라도에서 도전할 종목이 자동차 오랜타기 종목입니다 그 자동차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출고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고 두 번째는 현재 그 차가 운행이 돼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이 돼 있고 두 가지가 완전히 지켜져야 오늘 기록으로 이게 등록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최고 자동차의 탄생에서 폐차 즉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이 작은 컴퓨터 안에 모든 기록이 들어 있다는데 차 주인과 자동차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는 이 순간 우리의 두 MC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스펙터콜리 프라이언티 퀴즈쇼 맞춰봐 맞아봐 이거 자동차 아니니까 자동차 상식을 또 알아보면서 퀴즈로 부르는 막간 자동차 퀴즈 좋습니다 지금부터 퀴즈 오, 징작부터 이거 어떡해 뭐야 이거? 뭐예요? 설마 네? 아, 그러니까 퀴즈를 내서 틀리면은 틀린 사람이 때리겠다 말 안 해? 네 잠깐만요 이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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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저는 여자니까 조그만 거고 정영 씨는 남자니까 아유 일단 맞아먹어 네 아유 아프죠 이거 멍하다 이거 아저씨 저렇게 멍하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저는 뭐 자신 있으니까 사실 남자들 자동차를 많이 운전하잖아요 근데 저는 차에 대해서 몰라서 걱정해 맞으면 돼요 맞으면 돼요 좀 쎄 좀 때려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우리나라 수명차의 평균 수명은 몇 년일까요? 주간식인가요? 주간식입니다 주간식 정답 정답 아유 제가 그 정도는 알죠 네 6년이었는데 6년? 아유 나 참 6년 타면은 급싼 차 주고 너무 소음이 아닙니까? 그래도 자, 저는 압니다 10년입니다 10년 10년은 타야지 기본적으로 사용차로 급싼 돈 주고 샀는데 그렇죠? 자 자, 6년이 6년이냐 10년이냐 만약에 틀리면 딱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살살 자, 6년, 10년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6년입니다 이게 말이죠 네 anos 이laim 이시 that 그런데 아니 너 몇살이냐 이 está 이렇게 사람이 많은ação 육수 0.1초 사이의체나 공포스러운 느낌 이제 이 느낌 최후동 최근 생산되는 국산차의 수명은 약 50만 킬로미터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의 3분의 1에 이르는 수준에서 폐차가 되고 있다 세계 자동차 생산 5위 연간 수출 150만 대라는 대한민국의 위치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신차 교체율로 인해 우리 자동차의 내구성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 번째 문제는 그렇다면 평균 수명은 6년 제가 잘 몰랐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이번은 스피드 퀴즈입니다 스피드 퀴즈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본부에서 권장하는 수명은 정답! 잠깐만 잠깐만 B로 해야 돼 정답이라고 해야 돼 B로 정답이예요 B로 정답이예요 아니 스피드 퀴즈는 원래 정답하는 게 있어요 스피드 퀴즈는 버튼을 누른 겁니다 B로는 이미 안정했잖아요 먼저 소리지른다 좋아요 좋아요 그렇다면 선배로서 B로 정답하겠습니다 B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는 걸로 하위바위보로 결정하세요 네 가위바위보로 하죠 좋습니다 난 남자로서 주먹을 내겠습니다 진짜 안 믿어요 그럼 주먹을 내겠습니다 선배한테 한 두 번 써봐요 시작 아니 보를 내십시오 주먹을 내겠습니다 아 싫어 싫어 내 맘에 제가 믿으십시오 네 알았어요 하위바위보 배가 잔머리로 지금까지 방송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자 정답은 10년입니다 정답입니다 아우 아파 그냥 아프게 있네 아 진짜 아파 아니 이분이 안 그렇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세게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방법이 세 은은 씨 같은 스타일 어때 이상형이? 다음 문제입니다 네 아 다음 문제 주관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자가용을 소유해서 타고 다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 나 모르겠는데 저 타고 다니는 사람이요? 아 그 이거 누구야? 이거 부잣집이에요 기본적으로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 그렇지 누구지 그러면?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렇죠 아니요 저 말 안 할래요 병룡씨가 말하세요 먼저 해 이거 선배가 밀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왠지 다 만일 것 같아요 아 나 참답하네 빨리 한 번 하세요 힌트 좀 주세요 잠깐만 누가 한 말이에요? 응 누가 한 말 해방 이전입니다 네 45년이요 이승만 대통령 응? 이승만 대통령 만나고 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맞더라도 정답 이승만 대통령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하하하하하 김일성 틀렸습니다 자자자자 왜그래 살살 때려 대신 이쪽으로 살짝 때려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됐습니까 네 82년식이고요 곽효무 씨라고 전주시 다가동사시네요. 곽효무 씨. 이분이 그러니까 가장 등록을 하고 나서 가장 오래 긴 생활때만 타신 분. 오늘의 특명. 곽효무 씨를 찾아라. 주소 하나 달랑 들고 찾아 나선 두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시. 곽효무 맞죠? 아, 맞다. 찾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국 있는 곳입니다. 이제 들어가야 돼. 어떻게 해. 이거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진짜 버텨니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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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는데?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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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나 봐요. 아, 이거 어쩌. 크, 이건. 그래. 어? 어찌 들어가고 있어. 잠깐만. 혹시 그, 죄송한데 그. 박효무 씨. 내 아기인데. 네. 우와, 찾았습니다. 내 차는 내 운명. 오늘의 주인공. 박효무 씨.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나 밖에 1보고 들어온 거야. 여기에 가장 오래된 차. 전라북도에서 가장 오래된 차가 있다고 하길래. 전라북도가 아니에요, 전국이지. 죄송합니다. 뭘 잘 모르고 왔구만. 지금부터 그렇다면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차. 포니. 맞죠? 포니를 여러분께 개봉합니다. 나이는 24살이고요. 제 이름은 니투예요. 이름은 니투요. 성은 포. 그 이름만 들어도 정겨운 포니투를 소개합니다. 니투야, 정말 반갑다. 전국도 아니고 전국에서 최고로 오래된 차를 가진 거면 이 차의 역사가 얼마나 된 거예요? 아, 24년 됐어요. 24년이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네. 그냥 사실 이렇게 살다 본 게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말입니다. 이 문이 열릴까, 과연. 24년 된 차인데 과연 문이 열릴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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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일단 타보겠습니다. 어때요, 느낌? 느낌 어때요? 별로 오래됐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편안한데요? 쿠션도 있고. 그러면 내려요. 더 탔게요. 차가 내려봐야죠. 나도 좀 타봐야겠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잠시. 차가 오전 역사에 비춰서 좁습니다. 제가 들어가는데. 이야. 어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느낌이 말이죠. 그냥 고풍스러운 느낌과 함께. 느낌이 아, 그냥 싹 잠이 드는.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보는 사람은 좀 불편해 보여요, 정용 씨. 그게 말이에요, 잠깐만. 보시면, 보시면 이게 다리가, 다리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한 시간만 가면 다리에서 지나죠. 네, 그래서 빨리. 이게 단점이 말이죠. 단점을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뚱뚱한 사람은 의외로 타기가 힘드네요. 내가 신장이 76이에요. 그럼 제가 80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자를 뒤로 빼놨으니까 우자 뒤로 빼는 대로 탔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뚱뚱한 양반이 아, 이런 참. 우리 선생님께 차가 조금 단점을 내게 했더니 생각했는데 바로 화를 내십니다. 나 특히 서운하지. 그래서 겨먹 이 더위에 땀을 빨리빨리시는데 대단히 애쓰시네. 사실 제가 그 날씨도 좋은데 말이죠. 그래요, 그래요. 이걸 잊고 있었어요. 맞아, 맞아. 그렇다면 말이죠. 이게 시원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있지. 아, 있어. 이놈 타고 이제 달리면 그냥 시원하지. 이거 에어컨 없어요,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뭔 상황이야. 잠깐만요, 잠깐만. 여군이 없어요? 문 네 개 열어놓고 달리면 엄청 시원해요. 나 처음부터 그렇게 샀어요, 이거. 경쾌한 시동 소리. 부드러운 승차다. 외제차 안 부럽다. 82년 산 포니통. 제가 처음 입사를 해서 2개월 만에 처음 계약을 하고 출고를 한 차입니다. 10년 정도 되니까 현재는 없어질 게 차를 팔았겠지 하고 있었는데 한 15년 정도 됐을 때, 20년 정도 됐을 때도 그러니까 차를 갖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의 그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그 차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까지 갖고 있는 차로 될 걸로 저는. 갖고, 조이고, 기름 치자. 애기 중지. 사랑으로 돌봐온 24년 생활. 곽효무 씨의 내 차 사랑 아내는 그만의 철학이 숨어 있었다. 자동작뿐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다 부모 형제가 잘 갖고 와야 그 자식도 싹수가 있어서 잘 되는 식으로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주인이 딱 가지고 고쳐주지 않으면 저거 다 그냥 녹슬고 버려요. 다 애착이 가야만이. 그 선생님한테 있어서 차는 어떤 정말 큰 존재로 다가올 것 같아요. 친구 같으면서도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애만이 또 뭐 자식같이 뭐 이렇게 그 시간에 나한테 나는 자식같은 그런 용어는 저거다 붙이고 싶지 않아. 내 자식은 더 훌륭하지. 그러니까 차가 못인데 내 자식이. 그러면 그래서 자식같은 차 이렇게는 부르고 싶지 않고. 애만. 저 이제 본인은 쪼록말이라는 뭐 그런 뜻이라면서요. 그렇죠. 말같이 다루는. 우리가 말 싹 타고 나오면 딱 막 쭉 흐르면 모욕시켜주고 말. 또 콩으로 이렇게 콩 넣어서. 만약에 여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삶아서 이렇게 먹이고. 나도 말한테 잘해야 말도 나한테 잘할 거 아니냐고 말. 내가 차한테 자리야 차도 나한테 잘 어디 가는데 목격지까지 들여다주고 그런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상부상조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와 있는 곳이요. 전라북도 자동차 검사소거든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실 진단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차량 검사만 20년. 분량 차량들은 내 앞에서 운동장 10바퀴씩 거는 거다. 호랑이 차량 검사관. 전주자동차 검사소 지명수 소장. 지금 본의를 가지고 검사 오는 분이 없습니다. 외관상으로 도색상태라 차 모형이 변형이 없고. 차량을 너무 깔끔하니 관리를 잘 하셨다. 기능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검사장 안에 들어가서 검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장님의 정확한 진단에 앞서서. 저희 편. 저희 편. 저희 편의 나름대로 정확한 검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연tic. 안녕하세요. 1977. 现在! 첫 생산라인에 들어서 국내외적인 화재를 무수히 쏟아낸 정겨운 이름 포니 부자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승용차를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의 교도부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역사에 큰 백을 긋는다 차대번호 확인을 시작으로 포니2의 종합건강진단이 시작됐다 주행능력과 제동장치 검사 자동차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전조동 성능 테스트 대기가스 측정 도장상태와 차량함 검사까지 이보다 더 꼼꼼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관리를 하셨다는 건 손 선생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 이 차가 지금 검사했던 결과치입니다 이 자동차 부분에 이런 관리를 한 분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총 17가지 검사 항목 중 열쇠검사에서 합격 판정 약간은 미흡하다고 판단된 부분도 검사소에서 즉시 수리에 들어갔다 기능적인 부분에 약간 미흡한 부분은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게 오랫동안 소장하실 수 있도록 차 상태가 조금만 선 보면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고 결과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인증서 결과가 나올 텐데 투자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한 사람이 최초에 차를 구입해서 24년을 운전하는 기록은 전라북도에서 최고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교보를 해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포니 차의 안전성은 어떻게 보셨어요? 테스트를 해본 결과 외관은 요즘 나온 차에 못지않게 굉장히 튼튼하고 안전문제에도 특별히 이상이 없다고 보여졌습니다 오늘 인증서를 받을 주인공을 다시 한 번 모십니다 운전자 우리 선생님은 물론 다른 차에도 피해가 없게끔 각별하게 정비에 신경을 쓰셔서 운행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기록원에서 드리는 인증서입니다 인증서, 종목, 자동차 오래타기 위 사람은 JTV 전주방송이 주최하고 한국기록원이 검증하는 와우하우 신기록태 발견해서 전라북도 최고 기록을 보유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하여 본증서를 수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마술사입니다 바로 완성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를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와우 신기록태 발견 오늘 첫 번째 주인공 바로 곽효부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자동차의 우리나라 교체 주기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기록 보여주신 선생님처럼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정말로 잘 가꾸어 가지고 좀 오래도록 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신기록태 발견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와우 신기록태 발견 지지도 모래가 지지도 모래의 주기